이재명 당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김용시가 최척근이죠 정진상과 이재명 그 깊고 깊은 관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의문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도 있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 표현은 정치공동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 넣을 때 사용했던 검찰 측의 표현이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고 그 주역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었죠 검찰 공소장 정치공동체 내용이 보니까 가장 오늘 핵심은 그동안 여러분들 설왕설례됐던 소위 대장동 개발의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화천대유 1호의 거의 50% 정도가 누구의 몫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맨입으로 해줬겠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공짜로 누구 좋으라고 수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초창기 대장동 개발 사업이 불거져 나온 초창기부터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지분 25% 정도에서 만족해라 이렇게 설득할 때 한 이야기 그거지 않습니까 내 몫도 12.5%밖에 안 되는데 남욱 변호사는 한 25% 정도 먹고 그냥 거슨해서 만족해라 절반이 그분 몫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분이 누구냐 이야기죠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게 2022년도 11월 1일 날 남욱 변호사의 법정 정언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에 대한 수사박자 또다시 주목받는 천하동인 1호 그분 남욱 유동규 폭로를 이어가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후속타로 또다시 어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약점 잡혔냐 정진상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막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를 했구먼요 그만큼 두 사람이 아주 알 거 모를 거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년 9월 달에 압수수색 직전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과정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씨가 다 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유동규 씨가 알고 있겠습니까 호형 호재 정도가 아니고 행적한 이상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이익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 취재가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전날인 작년 9월 28일 유동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만배의 최신 연락처를 전달받았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가 불었을 거 아닙니까 김만배의 최신 전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진상 씨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 사건의 불똥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천화동연 1호 지분 차명 보유 의혹 등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을 우려해서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 등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대장동 개발이익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천화 1호의 차명 보유 의혹인 것이지 않습니까 차명 보유 의혹 아마 지금 차명은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실장 몫으로 아마 되어 있는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어떤 차명 보유 의혹이 가장 핵심인 것이죠 정진상 실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씨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이 곧 진행된다 대장동 일당인 게 어떤 약점을 잡혔냐고 말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어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이 유동규 씨에게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라고 묻다가 검찰이 유동규 씨 원룸에 들이닥치자 휴대전화를 벌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에게 정거인멸을 교사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정도까지 밝혀졌는데 대장동 개발이익의 진짜 소유자 50% 하천대유의 천화동인 1호의 50%의 진짜 소유자를 밝혀낼 수 없으면 그럼 검찰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5천만이 다 알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맨입으로 누가 해주냐 이야기죠 맨입으로 이게 빠삭한 사람들인데 맨입으로 누구 좋으라고 뭡니까 피부치도 아니고 제3자인 타인들에게 수천억의 예름들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과 허가권을 행사로 누가 하겠냐 이야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안 하는 거죠 맨입으로 해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차명이 정진상 씨가 돼 있건 김용 씨가 돼 있건 아니면 제3인이 돼 있건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차명 보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명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이 검찰의 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의 그런 내용을 직시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내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정진상 실장 자택과 민주당 당사 등을 9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정진상 정무실장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이 있고 아니고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정진상 실장은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 등 내부 비밀을 제공해 남욱 변호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제2인자 역할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에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치적 공동체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묶었던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의 동전 양면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일 것이고 경제적 공동체도 훨씬 더 강의로 폭넓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치적 공동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잠시 이렇게 가려진 뜻이 보이지만 사실과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 spelled fine 덤僕 as well as you, know, go stiff 세 autumn 감사합니다.